ㅋㅋ 새끼 남자네 저거 응? 남자네 새끼같이 하는거 뭐해 ㅜㅜ 임명군 시화리 저 새끼 저거 왜 저러냐 어? 왜 너무 새끼와 호야 진짜 넌 무릎 꿇는다 이리 오니까 이리 와 진짜 덜 하야 새끼 이 와봐 내 똘끼를 정확하게 칸보라치 다 할 수 있으면 온나 알았나?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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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도대체 뭐긴 해? 내가 너를 보고 물어볼걸 그런다는거냐? 어? 착각 존나하고 한잔해. 나 깡패 아니다. 니가 깡패고 뭐고 상관없어. 없는데 니하고 내가 인사 안됐잖아 그지? 응? 인사 안되면 나는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 인사 안되면 무조건 받아치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볼걸 왜 꿇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오면 물어볼걸는데 니같은거 온다고 내가 물어볼걸 겠냐? 와봐라. 또라이가 어떤 또라인지 내가 피해줄게 와봐라. 빙신같은게 소설쓰고 한잔해. 진짜 이끼가. 남의새끼가 혼자 오는거지. 일로와 일로. 사모동톱교로. 여기로 안쓰고 그래. 아 이거 안쓰고 그래. 아 이거 안쓰고 그래. 뭐가지 빵빵 놔봐야 시발놈이 번짓 잘못 찾았고 나왔지. 내 혼자 한다고 빨리와 이 쌍놈새끼야. 그 사일리스만이나 사일리스만. 빙신같은 새끼야. 위치찍어라. 사모동. 이모. 사모동이 어딥니까? 사모동이 여기 131-1번지. 131. 다시 1번지. 131-1번지라. 나 온나. 일로와. 아휴. 아휴. 빙신. 아휴. 500개 젖어놨고 무장 2연병 꼴까불 떨고 왔지. 일로와. 일로와. 빙신. 너와. 주하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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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휴. 아휴. 네. 진짜 사나임은 잡으나 안치고 와야지. 네. 노을. 음악을. 주도. práct. 동의. 대리. 집사리. 이 쌍놈. 이 새끼가 와도 내가 방송에서 후다닥은 안된다 알지? 너희가 더 잘 알지? 영정 부린다 이 그지? 이 새끼 오면 후다닥 하고 내가 방송 켤게 알았지? 뭐 결과만 보면 되는거 아이가? 그지? 깡패 인척 하지 말고 온나? 그들그들 아는 쇼가 모가지 빵꾸난다 이 새끼 같은 새끼 유리하는 거만 얘기할 때 유리하는 말 안해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맘마다 아우 씨 이마나 통순 쌓아놓고 여기도 전 못간다 내 미친 새끼 이 새끼 그 지구를 그 지구를 그 지구를 아니 저 새끼 온다 통을 쌓아놨기 때문에 온다 그러니깐 엔디씨가 동물이라서 지금 엔디씨가 동물이라서 엔디씨가 동물이라서 엔디씨가 동물이라서 엔디씨가 동물이라서 엔디씨가 동물이라서 아우 빙지 새끼 말하라 니 바로 온다 이 샹놈새끼야 나의 어떻게 비슷한 애들이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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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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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해도 그걸 믿는거야 그냥 그거를 근데 이러면서 나라에서 자르고 이거만큼은 말할거야 30분간 잘하면 엄마집에 가자요 한시간 앉아있을게요 두시간에 대들 빨리 오네 병신아 이모 소도함에 넣어주이소 이모 소도함에 넣어주이소 네 국물 좀 더 줄랍니까? 국물일까예? 네 엄마집 안갑니다 야 너 어디서 오냐 야 너 어디서 오냐 어? 야 너 어디서 오는데? 야야 너 어디서 오냐 봐 너 어디서 오는데 잡았지 너 어디서 오는데 빙신같은게 빙신 지랄이라고 안했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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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네 병신아 양산 덕천동이가 어? 빨리 오나 이거 한 30분이면 들어오겠네 지금 빨리 들어오나 빨리 출발해라 차 막히기 전에 덕천동이가 빨리 오나 너 하나 잡으러 동생들 쳐보낸다 저거 미친새끼 저거 너 하나 깜짝하겠나 온나 온나 어 온나 어? 졸업시켜줄테니까 온나 이 쌍놈새끼 원래 경상도 남자들은 너처럼 행동 안하는데 어? 어 여기 방송에 전라도 사람들도 보고 서울 사람들도 보고 어? 어 많이 보는데 그래도 여기 경상도 쪽은 안 가야될까 아이가 그죠? 어? 여기 부산에 저 덕천동 살면은 경상도 아이가 부산 아이가 경상도 남자들은 이런거 빠꾸 안하는데 어디가서 덕천동 산다 부산 산다 이야기 하지마라 인사 안되니까 어디 뭐 경상도 남자 장고를 쟤노 시발놈아 인사 에휴 병신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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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그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내한테 풍을 쏘더라고 풍을 쏠 때는 지가 풍선충전 할 때는 분명히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풍을 충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저 새끼가 풍을 쏴갖고 처세가 틀려 쳐먹었잖아 감사합니다 인사드렸더만은 내가 지를 만나면 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네 그러면 풍이고 지랄이고 뭐가 있노? 남자 가오 아이가? 아이고 이민아 여기 온나? 어? 이리로 와 빨리 와 이리로 와 어? 어린이 간식 카스타드 줄게 어? 이리로 와 빨리 와 아이고 시발 놈아 깡이다 깡 어? 아이고 다 차먹었네 시발 깡이다 당끼 고마워 집에 있어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깡이다 오지 마라 어? 오지 마라 깡이다 오지 마라 갑자기 왜 존댄 말았는데 쫄았나? 쫄았나? 아유 그냥 만나서 소주 한잔 사주셨는데 저 소주 같이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한 마리나 몇 대 쳐봤고 8시 될 때까지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 해 놓고 방송 켜고 인증하고 집에 가지 뭐 피곤한데 혹시 몰라 6시 되가지고 방송 안 거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 자 얘들아 네 방 한번 하고 오자 혹시 모르니까 자 리방 한번 하고 올게 어? 자 7분 남았다 리방 한다 리방 할 때가 바로 달려온다 어 얘들아 리방 한번 할게 이러면 안 튕겨요 아니 혹시 안 튕기라고 내가 일부러 지금 리방 한번 해본거야 방에서 나가면 튕기지 방에서 나가면 튕기지 좀 이따 정각 되가지고 나가면 튕기지 아 그 앞에 뭐 시큰것들 왔네 엄마가 뭐 왔네 잠깐 있어봐라 자, 감사합니다. 일단 주소 매번 이야기하노? 어? 야 매번 이야기하노? 지금 주소를 한 30번 이상 물어본다 온다는데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주소를 한 30번 이상 물어본다 어디 생각하노 엄마? 그럼 주소가? 주소가? 어 근데 30번 이상 물어본다 지금 시발은 대가리 그것 다 하나 입력 안되는게 누구를 잡아요 시발이 주소 30번 가르쳐주소 어? 기모거래도 벌써 다 알아챘겠다 어? 근데 뭐 뭐를 잡으러 와? 뒤질라고 뒤질래? 그래서 니가 도망갔단 말이가 그래 지금 도망갔지 아 참 다 살았다 내 안경 내놔라 내가 써야된다 응 알기라 알기라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대신 저마가 오면은 엄마가 저마가 날 지금 잡으러 온다니까 어? 저마가 지금 날 잡으러 온다니까 나는 불안해서 도저히 내 사무실에 못 있겠으니까 어? 저마가 날 잡으러 온다면 엄마가 대신 나가라고 어? 그래 알겠다 아 너 오늘 그런 몸만 푸나 어? 악취 감사합니다.